아아.. 이 새끼님께요 좀.. 야 그래도.. 그 강아지 샴푸를 하니까 좀 밀리게 밀리네요 이게.. 털.. 야 진도 그만 먹더라.. 야 이제 헹구기만 하면 된다 축구가.. 아아.. 아아.. 안괜찮아 먹었잖아.. 잘했어.. 머리 스타일.. 하하하하 하하하하 머리 스타일.. 하하하하 머리 스타일.. 하하하하 머리 말리니까 탈모가 더 진행되는데.. 아니 아니.. 변화가 안 돼.. 하하하하 진짜 앞으로 내려놓은 게 없어..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걸 이렇게.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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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